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계열 분석에서 예측을 위해 사용하는 지수 예측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수 예측 모델은 시계열 분석에서 널리 사용되는 예측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예측 모델에 비해 단순하면서도 비교적 우수한 단기 예측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수 예측 모델은 모델에 포함되는 시계열 구성 성분에 따라 이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순 지수평할 법은 수준을 추정합니다. 따라서 예측 모델을 생성할 때 불규칙 성분만 고려되고 추세와 계절 요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홀트 지수평할 법은 수준과 기울기를 추정합니다. 따라서 추세를 갖는 시계열 예측 모델을 생성합니다. 끝으로 홀트 윈터스 지수평할 법은 수준과 기울기와 계절 요인, 이 세 가지 요인이 모두 포함된 시계열을 예측합니다. 아래는 지수 예측 모델을 이용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모델링할 수 있는 다양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더 많은 옵션을 갖고 일반적으로 나은 성능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ETS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ETS 함수는 Forecast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TS 함수는 불규칙 성분과 추세 성분과 계절 성분의 결합 방식에 따라 다양한 지수 예측 모델을 생성해 줍니다. ETS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시계열 데이터를 지정합니다. 두 번째 모델 인수의 세 개의 알파벳 문자로 모델을 지정합니다. 첫 번째 문자는 불규칙 성분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문자는 추세 성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문자는 계절 성분을 의미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알파벳 문자로는 A 또는 M 또는 N 또는 G가 있습니다. A는 가법 모델을 나타내고 M은 승법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N은 해당 성분을 모델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G는 가법 모델 또는 승법 모델을 자동으로 선택하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ANN을 지정하면 첫 번째 A는 불규칙 성분을 나타내고 그 불규칙 성분이 가법 모델로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N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N은 해당 성분을 모델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추세 성분과 계절 성분을 모델에 포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델 인수의 ANN을 지정하면 불규칙 성분만이 수준과 가법적으로 결합하는 시계열 예측 모델을 생성합니다. 만약에 모델 인수의 MMM이 지정되면 불규칙 성분과 추세 성분, 그리고 계절 성분 모두 승법적으로 결합하는 시계열 예측 모델을 생성합니다. 단순지수 평활법은 수준만을 추정하기 때문에 기울기와 계절 성분은 모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알파벳과 세 번째 알파벳이 N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홀트 지수 평활법은 수준과 기울기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알파벳이 나타내는 계절 성분은 N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홀트 윈터스 지수 평활법은 수준과 기울기와 계절을 모두 추정하기 때문에 세 개의 알파벳이 A 또는 M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G가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지수 평활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일정 크기를 갖고 있고 추세나 계절적 요인이 없다면 단순지수 평활법을 이용하여 미래에 대한 단기 예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지수 평활법은 시계열상의 각 관측값이 이와 같은 구성 성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추세나 계절 성분은 없으며 오로지 수준과 불규칙적인 오차에 의해 관측값이 결정됩니다. 단순지수 평활법은 관측값의 가중평균을 이용하여 예측값을 추정합니다. 관측값이 평균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방식으로 가중치가 선택됩니다. t 플러스 1 시점에서의 예측값은 이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t 플러스 1 시점에서의 예측값은 과거 모든 관측값의 가중평균에 의해 계산됩니다. 여기에서 알파 곱하기 1-알파의 아이승은 가중평균을 산정하기 위한 가중치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알파는 가중치에 대한 붕괴율을 조절해서 가중치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결정합니다. 붕괴율이란 가중치의 영향이 사라지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알파가 클수록 가중치는 더 빨리 소멸되어 최근의 관측값이 예측값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대로 알파가 작을수록 가중치는 더 천천히 소멸되어 과거의 관측값이 예측값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알파가 1에 가까울수록 최근의 관측값에 더 큰 가중치가 부여되고 반면에 알파가 0에 근접할수록 과거 관측값에 더 큰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지수평활법 알고리즘은 여러 가능한 알파 가운데 최고의 예측 성능을 보이는 알파 값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표준 패키지에 포함된 레이크 휴론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단순지수평활법에 의한 시계열 예측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레이크 휴론 데이터셋은 1875년부터 1972년까지 98년간 매년 측정한 휴론 호수의 수위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먼저 시계열 그래프를 그려서 시계열 데이터의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에 микровal 데이터 1530s 1620s 16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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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불규칙 요인만이 반영된 단순 지수 평활법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이 우선 고려할 수 있는 예측 방법이 됩니다. ETS 함수를 이용해서 예측 모델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ETS 함수의 모델 인수에 ANN을 지정했습니다. 여기서 A는 불규칙 성분이 가법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두 개의 N은 추세 성분과 계절 성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ETS 함수의 모델 인수에 지정된 ANN은 시계열 데이터의 단순 지수 평활법에 의한 예측 모델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측 모델을 생성하고 출력된 결과를 보면 알파 값이 0.999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1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매우 큰 알파 값은 최근의 관측 값이 예측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파 값은 예측 모델의 성능이 최대화되도록 ETS 함수에 의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예측 모델의 Forecast 함수를 적용해서 예측 값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Forecast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예측 모델을 지정합니다. H인수에는 예측할 기간의 개수를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E를 지정해서 1년 후에 호수의 수위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예측 결과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계열 데이터는 1972년까지의 관측 값이기 때문에 1년 후는 1973년을 의미합니다. 예측 값은 Point Forecast 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후의 호수의 수위는 579.96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예측 값과 함께 두 개의 신뢰 구간이 함께 출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80%의 신뢰 구간과 95%의 신뢰 구간이 출력됩니다. 95% 신뢰 구간을 보면 호수의 수위는 578.49와 581.43 사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뒤에 호수의 수위는 579.96이고 95% 신뢰 구간은 578.49와 581.43 사이입니다. 이러한 예측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1년 뒤에 호수의 수위는 581.43 사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결과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시계열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주고 오른쪽 끝부분에 예측 값을 표현을 해줍니다. 1년 후의 시계열 데이터의 예측 값과 그 값의 80% 그리고 95% 신뢰 구간을 그래프로 표현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측 모델의 성능은 accuracy 함수를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accuracy 함수는 이와 같은 예측 정확도 지표를 계산합니다. 예측 정확도 지표의 약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accuracy 함수의 도움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정확도 지표 가운데 RMSE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정확도 지표입니다. 하지만 예측 정확도를 대표할 수 있는 단일 지표는 없기 때문에 예측 정확도를 평가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 지표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가운데 많이 사용되는 몇 가지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측 정확도 지표는 모두 관측 값과 예측 값 간의 차이인 예측 오차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관측 값과 예측 값 간의 차이인 예측 오차, 다른 말로 잔차는 작을수록 예측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예측 오차가 작을수록 0에 가까울수록 우수한 예측 모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RMSE는 관측 값과 예측 값 간의 차이를 제곱해서 모두 합산한 다음에 표본 크기로 나누고 제거권을 취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MA는 예측 오차의 절대값을 모두 합산해서 표본 크기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MAP는 예측 오차를 퍼센트로 환산해서 예측 정확도를 측정합니다. 에크리시엄 수가 계산한 예측 정확도 지표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ACF와는 잔차 간의 자기 상관을 나타냅니다. 예측 모델이 적절하여 더 이상 개선의 의지가 없다면 잔차 간 상관 개수는 0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ACF와는 0에 가까울수록 우수한 모델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어서 홀트지수 평활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홀트지수 평활법은 수준과 추세로 설명되는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합니다. 홀트지수 평활법은 시계열상의 각 관측 값이 이와 같은 구성 성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수준과 불규칙적인 오차와 더불어 추세 성분에 의해 관측 값이 결정됩니다. 홀트지수 평활법은 단순지수 평활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측 값은 과거 모든 관측 값의 가중 평균에 의해 계산됩니다. 홀트지수 평활법은 수준뿐만 아니라 추세를 나타내는 기울기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개의 가중치가 필요합니다. 두 개의 가중치가 미치는 영향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알파와 베타라는 두 개의 값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파와 베타는 각각 수준과 기울기에 대한 가중치에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통제합니다. 알파와 베타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큰 값일수록 최근의 관측 값에 더 큰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일반적으로 홀트지수 평활법 알고리즘은 여러 가능한 알파와 베타 값 가운데 최고의 예측 성능을 보이는 알파와 베타 값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FPP 패키지에 포함된 일렉 세일즈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홀트지수 평활법을 이용한 시계열 예측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일렉 세일즈 데이터셋은 1989년부터 2008년까지 남호주의 전력 판매량을 기록한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먼저 시계열 그래프를 그려서 시계열 데이터의 패턴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생성된 시계열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 상에서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적 영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시계열 데이터는 연도별 측정 값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여기에서는 홀트지수 평활법을 이용하여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ETS 함수를 이용하여 예측 모델을 생성합니다. ETS 함수의 모델 인수에 AAN을 지정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A는 불규칙 성분이 가법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두 번째 A는 추세 성분이 가법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A는 계절 성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ETS 함수의 모델 인수에 지정된 AAN은 시계열 데이터에 홀트지수 평활법에 의한 예측 모델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측 모델을 생성하고 출력된 결과를 보면 알파와 베타 값이 매우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측할 때 과거의 관측 값을 좀 더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측 모델의 포케스트 함수를 적용해서 예측 값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엣지 인수의 5를 지정해서 5년간의 전략 판매량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전략 판매량이 예측됐습니다. 80%의 신뢰관과 95%의 신뢰관이 함께 출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측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예측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낼 때 예측 결과의 시계열 선 부분을 별도로 인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FLTY 인수와 FLWD 인수에는 각각 예측선의 유형과 두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측선을 점선으로 표현하고 두께는 기존의 관측값에 비해서 조금 더 두꺼운 선으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쉐이드 칼스 인수에는 신뢰구간의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색상을 지정해서 95%의 신뢰구간과 80%의 신뢰구간의 색상을 각각 다른 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측 결과의 시계열 그래프를 생성했습니다. 향후 5년간의 전략 판매량이 신뢰구간과 함께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홀트 윈터스 지수평활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홀트 윈터스 지수평활법은 수준, 추세, 계절로 설명되는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합니다. 시계열 데이터의 각 관측값은 이와 같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수준 및 불규칙적인 오차, 추세, 그리고 계절 성분에 의해 관측값이 결정됩니다. 홀트 윈터스 지수평활법은 단순 지수평활법이나 홀트 지수평활법과 마찬가지로 T 플러스 1 시점에서의 예측값은 과거 모든 관측값의 가중평균에 의해 계산됩니다. 그런데 홀트 윈터스 지수평활법에는 수준 및 기울기와 함께 계절 요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준, 기울기, 계절에 대한 3개의 가중치가 필요합니다. 알파베타와 함께 추가로 감마가 계절 성분에 대한 가중치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조절합니다. 감마 또한 0과 1사의 값을 가지며 큰 값일수록 계절 효과를 계산할 때 최근의 관측값에 더 큰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홀트 윈터스 지수평활법을 이용하여 표준 패키지에 포함된 에어 패슨저스 데이터셋에 대한 시계열 예측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에어 패슨저스 데이터셋에는 1949년 1월부터 1960년 12월까지 월별로 국제선 항공기 승객수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계열 그래프를 그려서 데이터의 패턴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성된 시계열 그래프를 보면 시계열의 변동성이 관측값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폭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 시계열 데이터가 승법 모델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루고 있는 홀트 윈터스 지수평활법은 시계열 데이터의 구성 성분이 가법적으로 결합되는 것을 가정합니다. 승법 모델로 설명될 수 있는 시계열 데이터는 앞서 시계열 데이터의 분해해서 살펴봤듯이 각 관측값에 로그를 취해서 가법 모델로 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원래의 시계열 데이터의 로그를 취해서 시계열 데이터의 구성 성분이 가법적으로 결합되는 모델로 설명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그로 변환된 새로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시계열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로그로 변환된 새로운 시계열 데이터의 구성 성분이 가법적으로 결합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려진 시계열 그래프는 종전에 비해서 변동성이 안정화됐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셋은 가법 모델로 성분 분해가 가능한 형태로 변환됐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홀트 윈터스 지수평활법을 이용한 예측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ETS 함수를 이용해서 예측 모델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ETS 함수의 모델 인수에 지정된 AAA는 불규칙 성분, 추세 성분, 계절 성분이 모두 가법적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이 시계열 데이터에 홀트 윈터스 지수평활법을 이용한 예측 모델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측 모델의 Forecast 함수를 적용해서 예측 값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향후 1년 동안의 승객 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 시계열 데이터는 월별 데이터이기 때문에 향후 1년 동안의 승객 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엣지 인수의 12일을 지정합니다. 예측 결과는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예측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예측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F-Curl 인수를 이용하면 예측선의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F-LWD 인수의 예측선의 선의 굵기를 지정하겠습니다. 향후 12개월간의 국제선 항공기 승객 수가 실내 구간과 함께 그래프로 잘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예측 결과는 로그 척도이기 때문에 예측된 승객 수를 알기 위해서는 지수 함수를 취해서 원래의 척도로 환산해야 됩니다. 원래의 척도로 환산된 예측 결과를 구해 보겠습니다. 예측 결과는 Forecast 함수로부터 반환된 객체의 원소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구간의 하한 값과 상한 값은 각각 로우 원소와 어퍼 원소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Forecast 함수로부터 반환된 객체의 원소로부터 이 3개의 값을 추출해서 지수 함수를 취하여 원래의 척도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래의 척도로 환산된 예측 결과를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2월의 예측 결과를 보면 승객수는 494.086으로 예측됐습니다. 원래의 척도 단위가 1000명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494,086명을 의미합니다. 그때의 95% 신뢰구간은 407,290명에서 599,379명까지의 범위를 갖습니다. 지금까지는 ETS 함수를 이용하여 예측 모델을 생성할 때 모델 인수에 직접 생성할 모델의 유형을 지정했습니다. ETS 함수에 모델 인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ETS 함수는 가능한 모델들 가운데 자동으로 가장 우수한 모델을 선택합니다. FPP 패키지에 포함된 오스토어리스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시계열 예측 모델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오스토어리스트 데이터셋은 호주를 방문한 여행객의 체류기관을 분기별로 기록한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ETS 함수에 시계열 데이터만 지정해서 예측 모델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ETS 함수에 시계열 데이터만 인수를 지정하면 여러 대안 모델을 비교한 후 가장 성능이 우수한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여기에서는 MAM 모델이 자동으로 선택됐습니다. 선택된 모델을 이용해서 향후 3년간의 즉 향후 12분기에 여행객 체류기수를 예측하고 시계열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선택된 모델을 이용해서 핵심을 향상 하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